트바로티 김호중이 크로스오버그룹 에스페로와 훈훈한 선후배의 정을 나눠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. 에스페로는 지난 20일 데뷔 앨범 에스페로 퍼스트 로맨스 온 클래식을 발매한 바 있는데 이때 김호중의 특급 지원 사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. 김호중은 에스페로의 장점은 음악의 진실성이 있다. 처음에 곡을 듣자마자 놀랐는데 무대에 더 놀랐다 등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. 모두 성악을 전공했으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를 하고 있는 김호중과 에스페로가 과연 음악방송에서 만날지 이들의 무대를 향한 대중의 갈증을 해소시켜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